2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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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우유를 얘기했어요 자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모빌스의 공격 자 시작하자마자 오른손 레이어 얹어놓습니다 네 지금도 시작하자마자 왼쪽에서 빠른 슛도 많이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제 막상 저 밑에 가니까 어렵더라고요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 댓글에 선수들의 수준을 얘기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선수들과 공감을 하시고 세블린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살려내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자 이 패스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김준석 선수였는데 그렇죠 지금 KT의 수비가 좋았죠 지금 수비가 패스를 읽었어요 좌중간 깔끔합니다 상당히 망고리였는데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정말 멋진 슛 하지만 모비스의 전방 압박이 거셉니다 지금도 뺏어냈어요 김재승이 볼을 뺏겼습니다 왼쪽에서 스텝밟고 올라가는 거죠 앤드원 모비스는 공격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 장면이었죠 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준석 선수였네요 그리고 스틸 장면과 함께 추가 자유투까지 이 득점 장면은 더 옛날인데 제가 더 어리죠 패스 연결 이후에 캐치 앤 샷 깔끔합니다 오랜만에 KT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준호 선수의 미들쇼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우선 패스 연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두 명 사이에서 밸런스를 잃기 쉬웠는데 침착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잘 밀어줬죠 정세영 선수의 힘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공을 잡는 장면은 조금 아쉬운데요 네 다시 뺏어냈어요 뺏어냈어요 정세영입니다 정세영 멈춰러코 어허 백샷 정세영 아 KT가 정세영이 얻어냈습니다 김민성 선수인데 네 저도 정세영 선수의 멋진 스틸이 있었고요 타이밍을 뺏으면서 뺏어냈습니다 타이밍을 뺏으면서 뺏어냈습니다 자 정세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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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을 조금 놓쳤었는데요 하지만 사이드 스텝으로 공을 잘 잡아냈죠 네 그렇죠. 정세영. 정세영의 플러터! 지금 스탑점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또 있는 선수는 정세영입니다. 그렇죠. 지금 장면이죠. 이 포물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. 굉장히 높게 날아갔는데 네, 저렇게 고각으로 날아갔는데 4. 5. 5. 6. 7. 10. 감사합니다.